농어촌 지역이 점점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 혜택을 받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농어촌 교회를 방문해 의료봉사와 임의용 봉사를 펼친 교회가 있습니다. 윤희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순천시 별량면에 위치한 학산교회. 대다수가 노령층인 농촌 교회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금당남부교회와 순천남부교회 의료 임의용 봉사팀. 교회에 와서 교인들을 중심으로 또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의료 봉사를 하고 있는데 미용팀까지 같이 와서 연합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교회를 다니는 입장이고 믿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선 내과, 외과, 안과, 정신과, 한방과 등 의료 분야를 비롯해 커터와 파마 등 임의용도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병원 진료와 미용을 받기 위해 장시간 버스를 타야 했던 어르신들은 봉사팀을 통해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울러 금당남부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목회자에게 사역지원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앞으로 발전하는 데, 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됐고요. 또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학사원교회가 좋은 이미지가 될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바뀌며 점차 자리를 찾아가는 봉사활동,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며 적막했던 농촌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CTS뉴스 윤혜준입니다.